소강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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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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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량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량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빨량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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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